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은실은실 이렇게 수없이 되뇌어보면 은실 꾸러미를 무한정 풀어내는 듯한 감미로운 어감이 느껴진다 부드러운 말소리를 문득 듣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속삭임 소리가 아닌가 하고 돌아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은실의 말소리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모두들 은실이라고 부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가 새하얀 순백색 옷을 입고 시원스럽게 나서는 모습을 보면 황홀경에 빠집니다 이효석의 소복과 청자 들려드립니다 소복과 청자 이효석 아파트에서나 다방에서나 늘 은실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다 사람들은 뭐 딱히 일이 있대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그저 부르기 좋대서 그렇게 부르곤 했었고 그 여자도 실키는커녕 도리어 즐거워하는 듯 싶었다 은실 은실 이렇게 수없이 되뇌어보면 은실 꾸러미를 무한정 풀어내는 듯한 감미로운 어감이 느껴진다 은실 어떻소? 실비아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여운이 있고 맑은 기운이 일지 않소? 실비아라고 하니 생각나지만 은실은 실비아 시드니와 퍽 닮았었다 큼직하지 않은 날씬한 몸집에 겁겁한 듯 하면서도 기실 착 가라앉은 눈매 어디나 없이 애처로운 몸집 정말 흡사 그러나 굳혀 그러한 외국 여배우를 은실과 겨누기 위해서 끄집어내 잘 것 없이 그 미목이 수려한 실비아 시드니의 아름다움을 꼭 두 배로 했다고 상상하면 충분하다 새하얀 순백색 옷을 차려입고 시원스럽게 나서는 그 여자의 모습은 그 누구의 눈에라도 대뜸 황홀하게 하지 않고는 못 베겼었다 동정이 긴 저고리에 주름을 밧두 잡은 짧은 치마 그 밑으로 살빛 양말을 신은 휘친한 다리 게다가 까만 네나멜의 구두는 간지럽도록 자그만하고 귀여웠다 배경이야 어떤 들 괜찮았다 거리에 세우거나 카운터에 다소곳이 서있게 하거나 의자에 앉히거나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거나 그 매력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었다 하기야 색깔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변화가 많은 다채로운 옷을 주로 입는 외국 여자의 모습도 그것대로 충분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저 진홍빛 잠옷차림의 창녀의 모습에조차 때로는 야들어온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들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은실의 소복차림이라는 것은 한 번 힐끗 본 사람들의 가슴에 한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사무친 것을 새기게 할 것이다 그 여자는 소복차림을 하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일까 암! 무엇보다도 그 차림이 알맞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그 해맑은 모습에서 깊음과 부드러운 기운이 흘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젖어드는 것이었다 이런 그 여자의 소복차림도 그 여자의 목소리와 말소리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부드러운 말소리를 문득 듣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어느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속삭임 소리가 아닌가 하고 돌아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은실의 말소리인 것이다 이를테면 혀끝에 착착 달라붙는 무슨 음식물처럼 짤깃짤깃 입속에서 뛰놀아 싱싱한 탄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 사르르 녹아버리듯 야들어온 목소리이다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말이란 다만 이를 치르기 위한 부호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예사다 황급히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톡톡 투명하게 한마디 한마디의 발음을 뱉어버리는 그러한 말이란 마치 배가 고플 때 미친 듯이 밥을 쳐넣는 것과 같은 격이어서 입이나 혀에 혹사여 소리에 대한 모독이다 은실의 말소리를 듣고 있자면 사람들의 목소리나 말이란 단순히 이를 치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한 이유로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소리는 그것이 그냥 노래이어야 하는 것이고 말이란 가시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짐승의 울부짖음이나 기계의 잡음소리와 하둥 다를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의 대답 소리조차 은실의 경우에선 그때그때의 악센트와 억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뉘앙스와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더더구나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난 그 여자의 또렷또렷한 서울 말시는 지방 사람들에게 이국적인 것으로조차 느껴지며 일종의 그리움조차 곁들게 하는 것이다 일상시 거칠고 어색한 말소리만을 들어온 사람으로서 그 여자의 낭낭하고 탁 트인 세련된 말소리는 화려한 대접과 같은 것이었다 훌륭한 어학교사를 따르는 생도들처럼 거리의 젊은 패들은 차를 마시기 위해서라기보다 그저 그 부드러운 말소리에 황홀하기 위해서만 모여드는 격이었다 참 어쩔 수 없이 우둔한 패들을 밖에 바보처럼 멍청이 그 여자의 입 언저리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삼키듯이 그 여자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 자, 이번엔 정작 흉내를 내보자고 하면 전혀 혀가 말을 들어먹지 않는 것이었다 공작새를 흉내 내는 참새라고나 할까 어처구니 없는 자기들의 짓들을 돌이켜보곤 비로소 안타까운 대로 허허허 웃어버리는 사람도 더러는 없지 않아 있었다 저 여자를 이런 좁다란 다방에 두기는 아까운걸 아예 어학학교라도 설립해서 전임 선생으로 모셔야겠는데 농담이 아니라 제법 진지하게 짓거리는 작자조차 있었다 허지만 말야 은실은 이러고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거든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자는 주인 모양이야 서울집에는 양친뿐 아니고 형제도 있는 눈치고 이 근처에서도 말야 모두 그 여자를 도우려고 굉장히들 내대는 모양이던데 실상 저 백 씨 내외 같은 분들은 말야 일생을 같이 지내자고 애걸애걸 하는가 본데 사실상 그런 훌륭한 자리조차 거들떠보지도 않거든 애처로운 여자 몸이면서 어찌 저토록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인지 이상한 일이야 백 씨 같은 사람이 독점을 하다니 될 말이야 우리 모두의 은실인데 이런 데 있으니까 사실 우리도 늘 가까이 접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는가 아름다움의 표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야 그 여자의 주장이 옳은 거야 네가 혼자 으득부득해봤자 우린 이미 그 여자의 둘레를 도는 잡곡이에 불과한 거야 자칫 멍청해 있는 새에 이미 틈사고 하나 없어 음모의 그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감쪽같이 퍼져 있었던 거야 시인인 황 씨는 연성시를 써서 그 여자에게 바치고 있지 않나 화가인 윤 씨는 그 여자의 소복 차림을 벌써부터 그리기 시작하지 않나 유한 마담인 임부용은 말이야 그 여자와 같이 여행이나 떠나자고 아득바득 내대고 있는 거야 남편이고 뭐구도 없이 이젠 그저 은실에게만 미친가 보거든 자 이러고 보니 남은 것은 결국 우리들 뿐이란 말이야 태평하게 앉아 있을 수만 있는가 이 말이야 들뜬 기색으로 꽤는 초조하게 짓거려대는 건달패 천만조도 실인즉 임부용이나 시인인 황 군에 못하지 않게 열을 올리고 있었고 제법 거드러지게 내뱉는 그 얘기투와는 달리 뒷구석에선 저 혼자 속을 태우고 있었다 은실에게 서양춤을 가르쳐 주자는 것이 그의 속셈이어서 유학일 앞시고 5년 동안 동경에 가 있는 동안 속속들이 배워둔 그 자랑거리인 서양춤을 샅샅이 가르쳐 주고 그 김에 마음까지를 제 것으로 독차지하자는 배심이다쯤은 누구나가 쉬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그러나 그런 손에 호락호락 넘어갈 은실이 아니었다 애초부터가 그 여자는 서양춤 같은 것에 까닭도 없이 열중하는 직이 아니어서 사교장도 그런 설비도 없는 바에 어쩌자는 서양춤이냐고 맞바로 내대면 할 말이 없는 천마조였다 저 활달한 음악에 따라서 미끄러지는 몸체의 리듬의 쾌감을 입에 신물이 나도록 짓거려봤자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여자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난 한국 춤이 배우고 싶어요 고전적이고 그 우아한 춤을 추면 얼마나 여유 있고 편안한 기분이랴 싶어요 그 고풍인 몸매의 움직임에야말로 탁 트인 부드러운 리듬이 있을 거에요 이번에 서울에 돌아가면 옛 명인에게 가서 실컷 배울 테야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의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마음씨에 은실을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착 몸에 베일 수 있고 우린의 성미에 맞는 조상적부터의 향토나 유물을 사무치게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다는 투였다 그 무엇에도 동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여자의 순결한 마음씨가 드디어는 부지불식간에 거리의 젊은 패들에게 끼친 영향도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훌륭한 몸매에 양장이 참 잘 어울릴 듯하다고 그 누가 실없는 소리를 짓거리면 그 여자는 어처구니 없는 듯 어깨를 한 번 추슬러 보이곤 눈 한 번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알맞은 옷이 있는 줄 아세요? 치마자락을 살짝 들어 보이는 데는 그만 더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대기소들은 무엇에나 좋은 것은 덮어놓고 외국에만 있는 줄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는 원시 아니하여 파랑새가 뜻밖에도 바로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도리어 우리 발밑에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이 마구 굴러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우선 자신을 좀 더 잘 알고 아끼지 않으면 거짓불이야 하지만 이 한 잔의 커피는 이건 틀림없이 외국 것인데 아이 못 써요 그런 억지 이를테면 이 청자병인데 이렇게 은실은 작은 탁자에 놓여있는 고대의 자기를 가리킨다 그 여자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값비싼 것인 할아버지부터 가보로서 이어내려온다고 하는 그 고려시대의 자기를 그 여자는 어디로 가나 소중히 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상감을 받고 진사에 꽃무늬를 넣은 데다가 양편엔 작은 손잡이가 달려있는 길쭉한 하늘색 병이었다 일찍이 아버지 어머니 곁을 떠나 있어 어릴 적부터 애완해 오고 있는 그 병은 그 여자로서 집을 생각하고 옛날을 그리는 길잡이로서 된 격이었다 이 병보다도 아름다운 형태 우아한 기품이 대체 외국 어느 나라에 있나요 과문이어서 못 들었는지 몰라도 알고 싶어요 이러고는 그 풋내기패들에게는 말보다도 차라리 실물교육을 택하는 것이었다 다른 다방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이어서 그 여자는 마담에게 얘기하여 여러 가지의 그 지방 음료를 내놓도록 한 것이었다 소다수 대신의 화채를 커피 대신으로는 수정과 홍차에 필적할 음료로는 식혜 보리수 단자 등등으로 이건 참 그럴듯한 차관이어서 다방은 전보다도 더욱 번창하고 풋내기 커피통을 자랑삼던 폐들도 속속 수정과 당으로 전향해 오는 격이었다 곶감의 단물에 생강이나 육개의 향료로 풍미를 곁들인 음료는 커피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았다 화채만 해도 철 따라 단 꿀물에 진달래 화판을 뜨게 하고 혹은 귤씨를 갈아놓고 배나 사과 쪽을 넣기도 해서 유리잔에 그득 찬 그것은 소다수쯤의 풍류가 아니었다 식혜나 수단도 마찬가지였다 이것들은 주로 서울 지방의 음료였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은 새삼 우리네가 독특하게 지녀오고 있는 그 진미에 찬사를 늘어놓고 이리하여 이 특색으로 해서 이 집은 대뜸 온 거리의 화잿거리가 되었고 은실도 손뼉을 칠 만큼 개가를 올렸었다 이제는 다방이 아니라 화채집이라고 거리 사람들은 불렀고 꽤는 어깨가 으슥해진 마담도 이 모두가 은실의 덕이라고 되풀이 되풀이 뇌이며 더욱더 그 여자를 소중히 여겼었다 전하한 한국 춤을 배우고 싶다는 은실은 가야금을 타는 것이 여간 솜씨가 아니었다 유명한 여류 피아니스트인 백 씨의 아내 성남 여사의 말을 빌리자면 그 여자의 기교는 매우 훌륭하여 이미 상당한 경지에까지 다달아 있다는 것이었다 성남 여사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아니스트로 길러내고 싶었고 그리하여 백 씨는 당자의 의약만 있다면 후원회를 조직해서 그 여자로 하여금 구라파로 유학을 보내도 좋다고 기백을 세우고 있으나 전혀 겨가루에 못을 박는 격이어서 그 여자는 이제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댔자 될 리도 없겠고 숫제 그런 것은 무의미한 짓이라고 진지하게 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 까맣게 반들반들한 피아노라는 악기는 마치 그 여자를 그 앞에 앉히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 같았다 새까만 눈이 나는 육중한 입체와 연한 순백색 그 여자 모습의 대조 세상에 이보다 더한 것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까만 빛과 새하얀 색채의 조화 야들야들한 손끝이 건반에 닿자 그 크고 검은 입체는 마치 그 여자에게 아양을 떨듯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었다 손가락에 기름이 도는 데 따라 복잡한 음색은 종행무진으로 얽히면서 그 여자를 위하여 드디어는 심장의 밑속까지를 들추어 쏟아버리는 것이었다 우수한 천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추워도 아쉬운 기색조차 없이 피아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에오라지 일념 가야금에만 전념하게 된 사려 분별이려니와 여기서도 고향의 고전에 대한 그 여자의 애정에는 누구나 깊이 울려오는 것이 있었다 푹 패인 온돌방에 긴 치맛자락을 펼치고 가야금 앞에 단조한 모습은 피아노의 경우와는 또 다른 풍류였었다 하여간 여러 말 필요 없이 그 여자처럼 아름다운 것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놓건 어떤 것을 안배하건 그 아름다움엔 추워도 변함이 없다고나 할까 그렇게 말할 밖에 도리가 없었다 윤씨는 가을 전람회에 낼 작품으로서 청자병을 안배한 은실의 소복 모습의 제작에 착수했으나 시작하고 일주일이 넘어도 전혀 진척이 없어 몇 번씩이나 캔버스를 옮겨보기도 하고 심지어 화피를 내던지곤 했는지 몰랐다 지고지미한 영혼의 싱싱한 모습을 그냥 그 채로 화판에 옮기자니 여간한 곤란이 아니리라는 것은 상상되고도 남았다 다방일은 한낮부터였기 때문에 그 사이 아침 시간을 윤씨는 아파트의 그 여자 방에 캔버스를 넣은 채 다니곤 했었다 그 여자에게 애걸애걸 하다시피 해서 비로소 모델이 될 것을 허락받은 터여서 어둑신할 때부터 다닐 밖에 없었다 이러던 어느 날 굉장한 일이 벌어졌었다 층층대를 올라 그 여자의 방 앞에 섰을 때 문득 거칠은 소리가 새어나오질 않겠나 노크를 하지 않고 잠시 그냥 귀를 기울였다 은실의 목소리에 분명 사내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여자의 방으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란 백 씨 내외 외에 임부용이 있고 그 다음은 윤씨 자신인 줄만 알았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사나이인가 하고 의아히 여기고 있자 은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나가주세요 어서요 나가주세요 분명 백 씨의 목소리는 아니다 멈칫거리고 있는 듯한 그러나 뻣뻣하게 나대는 사나이의 목소리가 뒤를 이었다 안 나가면 어쩔 테야 나도 끈기는 있으니까 언제까지라도 이러고 있을 수 있어 비겁해요 노크도 없이 진도 모르는 새에 들어오다니 안 나갈 테면 온통 아파트가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겠어요 난 차라리 악마가 못된 것이 원통할 지경이야 악마만이 무엇 할 것 없이 휙휙 낙하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사내들이란 왜 저렇게 제멋대로인지 모르겠어 무엇이나 생각만 하면 다 척척 되는 줄 아는가 봐 악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지옥의 것이하여 지옥이라도 가면 되겠죠 정말이다 그 목소리가 점점 더 나를 못 견디게 하느나 난 참으로 악마가 되어야겠다 눈을 감고 이를 악물기만 하면 되겠지 자 이젠 악마다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 무슨 짓을 하건 내가 알 게 뭐야 악마 짐승 저 좀 살려주어 윤씨는 더 참지를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와들와들 떨려오는 것을 누르며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다 놀랍게도 사나이는 천만 뜻밖에 천만 조였었다 서양 춤을 잘 춘다는 저 건달패였었다 그림이 잘 진척되지 않고 며칠째 짜증만 일어나던 터여서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린 빤들빤들한 얼굴에 부딪히자 윤씨는 가슴 속이 이글이글해져 그의 앞에 막아선 채 있는 소리를 다해 소리를 질렀다 창피한 줄도 모르나 이 자식아 은실은 거배의 참새처럼 윤씨의 등 뒤에 숨었고 도련이 불벼락을 맞은 천만 조는 창피함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부리부리해서 역시 지지 않고 고함을 내질렀다 뭐야 다푸너치와가 웬 참견이야 이 파렴치한 자식 보게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되게 뺨을 한 대 맞고 그대로 물러설 천만 조가 아니어서 지지 않고 달려드는 것이었고 이리하여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 드디어는 큰 싸움판이 벌어졌었다 너나 내나 속을 송두리째 들춰보면 은실에 대한 마음은 마찬가지다 다만 너희들은 그럴듯하게 의젓한 까풀을 뒤집었었을 뿐이야 이런 다푸너치 그림이 뭐야 이것으로 여자를 낚아채려고 천만 조는 상소리를 잇는 대로 내뱉으면서 엎치락뒤치락 방 안을 뒹굴다가 급기야 복도에까지 밀려나갔다 은실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의 체면도 있어 손을 부르쥐고 덜덜 떠는 것이었지만 어느새 두 몸체는 복도는커녕 이리저리 미끄러져 드디어는 층층대를 그냥 굴러떨어지는 소동이었다 천만 조는 머리가 깨지고 윤씨는 왼편 팔이 부러져 양편이 다 2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두 사람이 다 붕대를 처감은 모습인 바엔 숨기려야 숨길 수도 없이 이 사건은 아파트는 물론이려니와 온 거리에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었다 은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고 1호에서 그 여자에 대한 존경의 열이 덜어지기는커녕 더한층 동경과 선망의 표적이 될 뿐이었다 물론 그 여자로서는 이런 것조차 시끄러울 뿐 이어서 찬찬히 생각해보면 차라리 세상이 어처구니 없어지는 것이었고 그러나 그쯤은 아름다움의 특권을 향유하기 위해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위에서 얘기하고 위로하는 사이 기분이 좀 후련해지긴 했었다 윤씨야말로 어이없는 재난에 부닥친 것이어서 귀중한 제작을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져 한동안은 꽤 풀이 죽어 있었으나 그러나 그냥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게다가 불행 중 다행이랄까 상처는 왼팔이었기 때문에 팔레트를 책상에 놓은 채 오른손으로 화피를 잡고 다시 그림의 완성에 열중했었다 피어린 노력의 덕택으로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캔버스를 분지르고 혹은 화피를 내던지고 했지만 수주일에 애쓰므로 놀라울만한 걸작이 완성되었다 오랜 동안의 우울한 초조감에서도 해방되어 윤씨는 꽤는 자신 만만하게 신명이 나고 명랑한 모습이었고 조금이라도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첫눈에 그 그림에 반하여 고호보다도 싱싱하다 힘있는 터치 도란을 능가한다 칭찬의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50호쯤의 화폭에 은실의 소복차림의 좌상과 청자병을 그린 것으로서 구도에는 별 기발한 점이 없으나 힘있는 선과 싱싱하게 다가오는 인상은 꽤는 압도적인 것이고 게다가 병의 색채는 파격적일 만큼 독창적인 것으로 하고 여기저기 초록색의 구사는 정말 마티스 이상이었다 특선급 이상의 실력으로 이왕직 상쯤은 맡아놓은 작품이라는 소문을 듣고 한 번 보기나 하자고 들른 그의 화실에는 젊은 패들이 북적북적 들끓었다 어차피 소문이 퍼진 바엔 아직 출품전이라고는 않아 모든 사람에게 전람시키는 것도 좋을이라는 생각이었고 또 친구들의 청도 있어 반입을 2주일쯤 앞두고 십수점의 다른 작품과 함께 은실이가 다니고 있는 다방 벽에 걸어놓기로 하였다 현실의 은실과 그림 속의 그 여자를 바로 앞에 두고 비교해보는 것도 한 멋이라고 그 작은 전람회는 뜻밖으로 호평이어서 다방은 낮이나 밤이나 꽉 차서 공석을 찾을 여유도 없었다 소복 그림은 연성 모든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그 북적북적 들끓는 속에서 여전히 부지런하게 돌아가는 은실의 모습도 한층 더 돋보여 사람들은 대체 어느 편의 은실이가 더 아름다운가고 얘기가 벌어져 예술 같은 것은 어림도 없다 역시 실물인 그 여자 편이 100배 더 아름답다고 누구나가 결론이 한결 같았고 어느 한 사람 이의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 윤씨도 물론 그것을 추워도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았고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리기 위하여서는 예술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이미 느꼈던 터여서 도리어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웃음으로 넘겼다 여하튼 전람회는 이렇게 굉장한 평판이었는데 사흘도 못 가서 다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아파트의 사건이나 이번에 이 일이나 불운한 해라고나 할까 윤씨에겐 가엾을 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사흘째 되는 아침 다방문을 여니 소복차림의 그림이 벽에서 없어졌다 모나리자의 실종처럼 형적도 없이 묘연했다 아마 전날 저녁에 야밤중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훔쳐간 모양이었다 윤씨는 철렁 가슴이 내려앉으며 잠시는 그저 어안이 벙벙하였지만 전람회는 다가오겠다 다시 제작을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림을 찾아낼 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을 찾아 헤맨 연후엔 이상하게도 실망을 느끼면서도 마음은 착 가라앉아 있었다 분명 천만조의 지실 거라고 점을 찍었었으나 딱히 그렇지도 않은 눈치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결백을 얘기하는 데서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임부용이냐 시인인 황군이냐 아니면 다방을 거의 제 집처럼 드나들며 낮이나 밤이나 할 것 없이 은실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젊은 패들 가운데 누구인가 하고 남몰래 순례를 시작하여 집집을 샅샅이 휘돌았는데도 그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냥 용기를 내어 거리 안을 이잡듯이 뒤진 연후 4, 5일 지나서 다행히도 그림은 찾아냈지만 정말 그것은 뜻 안았던 곳에서였다 이 일은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것을 더욱더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었다 윤 씨는 눈을 꾹 지레 감고 마음속으로 울고 싶은 느낌이었다 누구였을까 뜻밖에도 백 씨의 방에서 나왔다 그것도 거의 감추듯이 피아노 뒤에 벽 틈에 놓여 있지를 않겠나 백 씨 내외와는 참 친한 터여서 그토록이나 그림이 소망이라면 전람회가 끝난 후 선사할 수도 있었겠는데 어찌 그렇듯 서글픈 결과가 되었는가 전람회가 끝난다면 분명 이왕가에서 갖게 될 것이 틀림없겠고 당신으로서도 그것이 명예라고 생각했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린 정말 이 그림이 좋았지요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무작정하고 좋았지요 백 씨의 솔직한 고백이 윤 씨로서는 도리어 흐뭇했고 그림을 찾아낸 기쁨도 곁들였겠지만 일종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엄숙한 감격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한 폭의 그림이 그렇게까지 소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예술가로서 더한 자랑도 없을 것이었다 게다가 은실은 그만큼이나 이 편에서 열을 올려도 끄떡도 않고 있겠다 피아노를 하라고 해도 가야금에만 열중하고 후원회를 만들어서 외국에 보내자고 해도 그리 즐겨하는 기색도 없이 그러니 이젠 이대로 은실과 인연이 끊어지면 서운해서 어쩌랴 생각한 거야요 훗날에 가서라도 추억거리라도 남기자고 결국 남편과 상의해서 이 그림을 신뢰하기로 한 거야요 성남 여사의 솔직한 고백으로 그 쓸쓸한 내외의 심정이 새삼 실감으로 느껴지자 윤 씨도 꽤 이슴직한 일이라고 감동과 함께 수긍이 되어 그림만은 일단 전람회가 끝날 때까지 도로 찾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림을 찾아내서 다행이긴 했으나 이번엔 윤 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백시내외와 임부영과 아니 온 거리의 사람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은실이가 드디어 다방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언제라도 지리해질 수 없는 소복차림의 아가씨를 잃는다는 것은 거리의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집안 사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었다 애초에 은실이처럼 재색이 겸비한 여자가 그렇게 시골 거리에만 처박혀 있을 리도 없겠고 언젠가는 서울에 돌아가게 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누구나가 생각은 하고 있었다 가야금으로 세상에 나서건 그렇지 않으면 그 밖의 그 무엇으로라도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끌일을 할 것이 틀림없다고 느끼고는 있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그 여자가 남기고 간 크나큰 적적감을 다시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슴 속마다에 텅빈 구멍이 패인거나 진배 없었다 마치 무지개가 꺼진 직후의 멋쩍음처럼 사람들은 마음이 짓 찢어지는 듯한 생각이 있었다 천마조는 며칠을 두고 금시 울음이라도 터질 듯이 상을 찡그리고 있었지만은 그냥 슬퍼하고만 있을 그는 아니었다 재빨리 그 여자의 뒤를 쫓아 서울로 올라달렸다 임부용이나 황군도 뒤를 쫓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고 누구보다도 서글픔에 잠긴 사람은 백시 내외였었다 서울에 가려도 세대를 가진 몸으로는 집을 비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 사람만 훌쩍 떠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은실에 대한 백시 내외의 사랑은 서로 백중할 만큼 양편이 다 지극했었다 윤 씨는 혼자 몸이라 언제라도 그 여자를 만나러 갈 입장이긴 했지만 그 서글픔은 누구에게도 못지않게 컸고 지금에 와서는 백시 내외에게 약속했던 소복의 그림도 자기가 기념으로 오래오래 간직해 두어야겠다고 혼자 생각하는 터였다 다방은 한동안 불이 꺼진 듯이 쓸쓸했고 손님들도 훨씬 줄어들었지만 다만 그 여자가 남기고 간 향토색의 선물 화채나 수정과 같은 음료를 찾는 사람들은 희연히 매일 끊이지 않고 들러 은실의 여운은 마치 꽃향기나 음악의 선율처럼 여기저기에 아련히 떠도는 것이었다 그리고 분명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을 덕이다 은실이 같은 분을 이런데 그냥 쳐박아두려는 게 우선 무리야요 나도 꽤 뻗치긴 했지만 내 욕심이라는 걸 알았어 정말 이제까지 있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해요 아마도 이 근처에선 겨눌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디엔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담은 우물우물 짖거리며 머리를 갸우시하고 언제까지나 이것저것 수레가 끊이지 않았다 그 여자도 누구 못지않게 가만히 은실을 사랑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처로 해서 누구 못지않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단념할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 밖에 어찌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다만 한 가지의 해결책이라는 듯이 모두 무언가 치발하듯 그 여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은 소복 그림조차 없고 다방의 그림은 쓸쓸하게 퇴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림은 울렁에 대해서는